요 딱 요 요 요쪽 옆에 딱 꼽히는데 이 시발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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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이래요? 나면 가게에 영업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가게에 어! 이거 손대지 마라꼬 여기에 어! 국가스에 보내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손님이 세 명이 또 왔는데 이제 잘 놀았어 3시간은 어! 어! 술을 그러면 3시간을 놀았는 거야 아가씨들하고 어! 술을 잘 놀았어 뭐 씨발 거 넥 하잖아 아가씨 얼굴 마음에 아가씨가 마음에 들잖아 들어갈 때 한번 나올 때 한번 끝이라 주점에는 사실 화장실 안에서 다 붙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노래방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은 안기놉니다 뭐 뭐 말을 할라카면 뭐 아가씨도 똑같아요 손님 마음에 들어봐라 뭐 좀 시킬라고 이 시발 거 어! 불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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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도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여자랑 남자랑 똑같아요 그래가 그날 3시간을 놀았어 어! 존빠지게 이제 놀지만은 이제 3시간 놀 때는 좋았지 응? 으쌉하라 으쌉하고 문 떼고 봐 어이? 만지고 이 지랄할 때 좋았겠지 술값이 존나 비싸긴 해 비쌀 거 아이가 3시간을 놀았는데 양주를 한 5평 처먹네 어? 양주를 한 5평 처먹고 나니까 돈이 아깝거든 뿜빠야 해도 전기세이 그때부터 이제 터집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응? 술을 갖다가 뭐 국가씨 좋는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 어? 뭐 양주 한병원 이거 가짜 술 아이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카드만은 대가리 수시방테 그거 찢는 거 같은 개새끼가 안그래도 내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대가리가 수시방테이라가지고 내가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개새끼가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? 그러면 깔끔하이 어? 아이고 이모님 뭐 오늘 술값 좀 많이 나왔네 뭐 깔끔하이 양주 앞에 빼주이소 카든지 어? 아이고 이모님 자주 올게 카든지 말이 났다는 거 카면 미운 어? 말을 갖다가 이쁘게 하면 내가 척 같은 거 뭐 시원해 한 병 빼줄 수도 있고 두 병 빼줄 수도 있어 그깟는데 개새끼가 어? 술을 가짜 술을 팔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하니 뭐니 막 이카고 있었던 상태에서 개소리를 또 개소리를 계속 쳐 죽겠는기라 그래 내가 그래 술값 죽기가 못 죽기가 이 시발 수시방테 대가리 같은 새끼야 내가 이랬어 손님이 그 돌았는기라 어? 수시방테 켰다고 지 보고 대가리 빼마 있는 대가리라 카대 그 막 이따 내하고 막 이런거 막 날랐지? 얼굴이 침뱉어 보고 내가 막 이카는 사이 찰나야 우리 철이 우리 부장이 쪼맨하게 예쁘장하게 요리생겼어 아가 싸움 촛뚝몬하게 이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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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하게 좀 만만하게 억수로 만만하게 생겼어 귀엽게 말 잘 듣게 생겼어 그 새끼가 우리 아아를 부장을 수시방테기 그 새끼가 발로 막 조 막 찬는걸 아아를 어? 그러니까 야가 막고 있었어 막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가게 ctv 달아 놓는게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손님한테 짐을 많이 받는 관계로 ctv 달면 ㅈ 떼는기라 나는 그래서 가짜 cctv를 달아 놨다고 cctv를 가짜 거로 삐용삐용 돌아가는거 있잖아 와 cctv 작동중 하면 붙여놓고 이래가 가짜를 달아 놨어 어?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가짜를 달아 놨는데 어? 그 카면서 이제 발로 지 차이고 이렇게 하는거 어 cctv 찍힌다 다 확인된다 확인된다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 상황이나 가면서 경찰 신고해라 이 씹새끼야 내가 얼굴 침뱉고 막 이랬지 내가 경찰이 또 왔다 경찰이 경찰이 또 가고 난리났을까 아이가 어? 술 다 이거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양주를 다섯 병을 다 담대 해라 이 씹새끼야 무자를 술 아니다 이 개새끼야 하고 막 어? 막 난리가 났지 인자 야 근데 진짜 진상이다 좀 좀 먹고 개진상 많다 그런 것만 있잖아 돈스러워가지고 야 자기 기많이 쓰러 왔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막 이 카드 그래 내가 캤지 야 이 추저분 대가리 수시방띠 씹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수시방띠 수시방띠 막 계속 약올리고 나는 옆에서 그래가 경찰이 아니 그래가 술을 잡사왔으면 우리는 경찰은 술값 받으러 주러 오는 사람은 아니다 신고를 왜 했느냐 나는 신고 안했거든 그 개새끼가 신고했다고 수시방띠 그 개새끼가 술값 내다라 한다고 그래가 왜 전화했냐고 술 드셨으면 경찰 아저씨가 술을 드셨으면 계산하고 가시면 되지 뭐 때문에 이 카냐고 술값 안주고 이것도 사기로 되고 무증 취집된다고 식금 다 먹고 이제 경찰이 이 카니까 어? 이거 술 방에 막 들어오라 하는 게라 경찰보고 지 놀았던 방에 그래 들어가게 양조하고 병이 있을까 아이가 있는데 보라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경찰이 따라가 들어갔다 그 방에는 뚝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철이가 먼저 들어갔는 거야 우리 부장이 발로 막 차이고 했다고 두드려 맞고 아니 그래가 얼마나 야야 경찰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열이 받으면 유형주점에는 꽃요지입니다 위에 보록 보록 막 녹색깔 빨간색 붙어 놓는 거 그걸 갖다가 이만큼 한 주먹을 뺐는 거라 우리 집아가 이수지개도 이만큼 갖다 놓는다 고 간에 잠깐만요 얘 이분은 얼마나 열 받으면 있잖아 꽃요지를 이렇게 손에 잡았는 거라 이 새끼가 이러고 여기 대가 빨간색으로 확 쑤지 뻗는 거라 이래 꽃요지를 한 묵택이래 이렇게 확 쑤지셨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가게 부장님이 우리 부장이 부장이 또 뒤로 맞고 열 받으니까 막 발로 차이고 막 열 받으니까 이수지개로 이만히 한 주먹을 잡아가 확 쑤지 뻗는 거라 요럴 이수지가 이만히 이수지가 당연히 꼽히는 거 아이가 요게 살에도 꼽히더라고 몇 개 그게 빼쪽하잖아 꼽히는데 대가리가 수시방 뒤라 하잖아 막 빼마 있는 대가리 수시방 뒤라 그래 이만히 꽃요지가 이만큼 꼽히는 거라 그 같은 거 아니 요 딱 요쪽 옆에 딱 꼽히는데 이씨 어 어 어 이거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왜 왜카냐 하면서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이래요 나무 가게 영업 방해하는 것도 아이고 이렇게 하기나 어 요 손대지 마라 꼭 요게 국가스에 보내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꽃요지 아닌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경찰이 손으로 그러면서 아니 왜그래요 그 룸에 들어가더만은 요지를 요지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다 꽂고 와그라냐고 경찰이 막 가니까 어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꼽았는 게 아니고 이 시발 새끼 개새끼가 내 대가리에다가 꼽았는 거라 그러면서 어 어 어 어 지금 막 어 숨이 막 숨 쉬는 게 곤란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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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이다 거짓말 아니고 어 어 어 대가리에다가 어 이거는 손 대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하하하 그래가 내가 옆에서 봐라 괜찮아 어 아이고 이 십새끼야 독버스 처먹었는 개 이 십새끼야 어 참 희한하네 희한한 짓거리 하네 어 어디 대가리에다가 꽃을 꽂고 개 기랄 야 이 십새끼야 저기 뭐고 어 시몬 정신병원 가거라 개같은 새끼야 이렇게 하고 있었네 꽃녀지를 이렇게 꽂고 이래가 이래가 백차를 타고 갔다 그 가면서 하하하하 야 경탈차를 타고 갔는 거야 가더만 우리 보고 오라 카대 경찰에 야 알겠다 하면서 갔지 가니까 안 봐보라 우리 처음에 내가 가니까 어 수를 갖다가 막 이제 바깥에서 이래 입구에서 볼까네 경찰한테 봐라 이 수직의 꽃은 이래 꽃꽂고 손으로 막 움직이고 이 지랄하고 있더라고 그 가면서 대가리 나고 이거 빠질까봐 이라고 막 존나히 움직이더라고 내가 딱 들어갔어 어 갑자기 아 깜짝이 숨을 못 쉬게 딱 가면서 하하 물 좀 주세요 경찰아 개척 같은 놈 다 있다 야 그런데 결국은 같이 왔던 일행들 두 명은 경찰이 다 데리고 다 가자 캤을까 아이가 3대3이라 캤잖아 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찰들이 캤다 야 저는 지금 천일야와 가서 술값 주고 갈 거니까 이 사람 처먹었는 거 대가리 수시방대 처먹는 것만 계산 받으라고 그라고 갔는기라 쪽파리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캤다 야 야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거를 누가 꼽었는지를 모르는 거 아이가 우리 부장이 꼽았는지 그러면서 그 같은 일행들이 캤다 야 장난도 어지간히 쳐라 어 갑자기 누움에 들어갔다며 꽃녀지를 대가리 한 번짜리 꼽고 꽃녀지를 대가리 한 번짜리 꼽고 어 뭐 어디 어여 뭐 어 꽃순이가 카면서 야 추석에 그리 살지 마라 카면서 우리는 술값 주고 갈게 천일야와 가 어 주고 갈게 니는 니 알아서 해라 카면서 이러고 합붙는기라 그러고 그 손님이 갔는데 내가 들어가는 길에 만났는거라 앞에서 또라입니다 카면서 술값 얼마입니까 우리꺼는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래갖고 지금 현금 없는데 붙여드릴게요 카데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에 사건은 됐으니까 전화번호는 다 기재가 되어있을 거 아이가 내가 경찰한테 캤지 가시고 현금으로 주신다 카데 전화번호 혹시 갖고 계시냐 갖고 있다 카더라고 그 개새끼는 그 두 놈이 계산하고 갔다고 깔끔하게 고맙습니다 카면서 복받으십시오 아니 나 조선선지에 내 저 대가리에 이수지개 꼽은 놈하고 술 세 번 먹었는데 오늘까지 난 저런 놈이지를 몰랐다 카면서 야 같이 일행도 그 사람을 남으라네요 기절하지 카면서 그 두 사람 끔은 술값 받았는끼라 계속 한 시간동안 욕 갖고 계속 이래가 시부리고 있었어 경찰서에서 그 무이 하나 반대 개새끼야 카면서 내가 경찰을 저 지고다 가서 욕 족같이 했지 시발 새끼 욕하니까 지친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래가 이 새끼야 꽃녀지가 몇개가 쑥 빠졌는거라 이거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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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상만해도 안 웃깁니까 이봐이 꼽았다니까 이만큼 이만큼이면 내가 주먹으로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꽃녀지가 이만큼 꼽았으면 억수로 많이 꼽았는거거든 거짓말하고 한 사십개는 돼지 싶다 사오십개는 꽃녀지 켜봐야 얼마 안 돼 이만큼이 그러가 이제 이래가 이 질하니까 꽃녀지가 몇개 떨어졌다고 대가파리에서 꽃녀지가 몇개 떨어져 하하하하 경찰한테 건드리면 안 된다 카면서 국가수 보내야 된다 카면서 이래가 경찰이 뭐라카는 야 이 양반아 어 뭐 국가수는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당신 그 이수식에 대가파리 꼽았는거를 머리 비던냄새 나는 그런걸 갖다가 국가수 가가지고 어 연구하겠나 카면서 별사건 있다 했습니다 자 끝 야 여러분 와 무시 올라오세요 진짜 재밌다 와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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